오늘 저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어제 제2여전도에서 해남 성산교회, 해남 성산이의 성산교회를 탐방하고 왔는데요 한번 영상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흔해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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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하지만 은혜는 모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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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빗속을 뚫고 갔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오니까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수국축제까지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 여존대회가 모처럼 아주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선 안 되겠다 오늘 말씀이 떡으로만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봤더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 보면 그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상을 그냥 그 밥그릇 하나가 다 차지해요 그리고 그 큰 밥그릇에 밥을 이렇게 담아주는데 산봉우리 같이 싸워서 고봉밥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런 고봉밥을 다 드셨어요 그걸 다 드셨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밥그릇이 저렇게 커요 저게 지금 팥죽그릇이 아닙니다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옆에 거 국그릇인데 국그릇은 더 크고 그래서 지금 절반 드신 거예요 저거는 산봉우리 같이 이렇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구한말에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밥 먹는 것 보고 놀라셨다잖아요 깜짝 놀라셨대요 뭔 밥을 저렇게 많이 먹냐고 저 양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먹는 공기로 이렇게 담아보니까 네 공기가 나와요 네 공기가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지금 사람들이 먹는 4배를 4인분을 드신 거예요 또 그렇게 드셔야 또 일을 했고 밥심으로 일하니까 머슴들도 저렇게 그냥 머슴밥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밥을 많이 먹었으면 저렇게 드셔야 그 고된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밥으로 살았습니다 밥심으로 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밥은 안 드시고 맨 술만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술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밥은 안 드시고 술만 먹는데도 잘 사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아주 지금 마약 중독자들이 갈수록 늘어나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미국이 아주 그냥 마약 국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갈수록 마약 복용자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을 먹지 않으면 못 살아요 마약을 먹지 않으면 막 손이 떨리고 마약을 먹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라는 전 대통령이 이분이 좀 개팍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남침내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미국의 가장 장자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 독실한 신자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시킨대요 자식 교육은 첫째가 뭐냐면 너는 절대 마약하지 마라 마약한 것은 용납 안겠다 다른 건 내가 다 너 도와주겠다 다른 건 다 지원해주고 돈도 대주고 다 하겠다 마약은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 헌법에도 주초를 금하란 말이 있어요 그 성도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주초를 금해라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 이후로 딱 끊으셔야 돼요 담배 피지 마라 트럼프가 아들에게 담배 피는 건 나 용납 못한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미국은 담배가 거의 마약이거든요 마리아나 이런 거 다 담배를 말아서 피니까 담배 피지 마라 세 번째가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건 나 절대 용납 못한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높은 사람들 자식들이 다 술로 사고치고 또 그러지 않으면 말썽 피우고 술 마시는 건 나 용서 못한다 네 번째가 몸에 문신하지 마라 몸에 뭐 새기고 뭐 글씨 파고 다니지 말고 파고 다니고 그림 기르고 다니고 난 그 꼴 못 본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대요 이게 다 성경적인 거거든요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과 갔다 오는데 거기다 막 마약을 들이뿌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니까 자녀들이 탈선하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미국 사회에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문제는 트럼프가 문제예요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라는 분이 그 작품이 유명한 작품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데 이 작품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사랑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또 애완동물 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완 아닙니까? 사랑했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만큼 또 걔가 나한테 기쁨을 주잖아요 또 그 애완견 뿐만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하초 하나까지도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이 하초들도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지 주인이 나를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으로 정성껏 잘 기르는지 그냥 방치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그럽니다 사랑을 먹고 산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깽가리 시끄럽습니까? 내가 사랑이 없이 그렇게 막 떠들고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해도 자랑해도 그게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시끄러운 깽가리같이 된다 또 내가 애연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엄청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밥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술기운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마에게 취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받을 첫 번째 시험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게 해서 사탄을 쫓아내시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렇게 사탄을 혼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으로만 살아서는 안 돼요 밥심으로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술로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마약으로 취해서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은요 떡이 없으면 곧 죽을 줄로 말아요 떡이 떨어지면 큰일 났다 떡이 떨어졌네 쌀이 떨어지면 곧 죽을 줄 알아요 큰일 났다 쌀이 떨어졌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떡 없이는 못 살 줄로 알아요 떡 없이는 못 살 줄로 알아요 여러분 돈에 너무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돈 없으면 곧 죽을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 없으면 먼저 코가 빠져 코가 쑥 빠져 썩잖아 빠져버려 돈 없으면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부쳐먹으면 되지 코 빠질 일이 뭐가 있어요 장마철에 빈대떡 부쳐먹는 일보다 더 재밌는 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7월 6일 우리 빈대떡 부칩니다 많이 오셔서 돈 없다고 코가 빠질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돈 없으면 곧 그냥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마약이 떨어지면 막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막 몸을 떨고 막 벌벌벌 그거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떡이 떡만 너무 의지하고 살지 마라 돈의 힘에 의해서만 너무 살지 마라 여러분 떡이 없다고 못 사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떡이 전부인 것처럼 떡에만 목을 메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떡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떡이 없어도 떡이 떨어져도 떡 그릇을 비어도 쌀 그릇을 비어도 내가 살 수 있는 법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걸 터득해 가야 돼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면 모든 게 다 부족해요 물론 이제 선교원금 많이 보내주면 풍속할 때도 있겠지만 항상 선교사들 부족한 게 항상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풍배처할 줄도 알고 내가 가난할 때도 있고 풍풍배처할 줄도 알지만 나는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걸 배워야 된다고 말해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막 곧 죽을 것 같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떡 떨어졌다고 죽는 법 없어요 돈 없다고 여러분 죽는 법 없어요 술로 사는 사람이 술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런 치료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정말 인내하고 참고 훈련받고 트레이닝하고 그렇게 치료받으면 다 그 알코올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정말 전에는 알코올 없이는 내가 못 살고 술 없이는 내가 못 살았어도 내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내가 성령이 막 충만해지면 다 끊어지고 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완전히 술에 쩔어서 술고래로 살았대요 술집 안 가는 날이 없고 그런데 예수를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술집에 갔는데 그렇게 막 술집에서 이사가 막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더래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막 나더래요 그 길로 술집을 딱 끊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술 끊는 거 그냥 쉬워요 알코올 치료센터 그런데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 안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끊어버려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손 갖다만 대도 토할 것 같지만 역겨운 냄새가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끊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떡 없이도 살 수 있는 법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술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마약에 충독된 사람이 마약을 끊어야 사는 것이지 그거 없이 내가 살 수 없다고 계속 그거 파고 들어가면 그 길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떡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옥사님 맨 말씀만 읽고 맨 말씀만 보고 맨 말씀만 틀어잡고 살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직장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맨 말씀만 읽고 살으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으라 말해요 믿음으로 살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나에게 주신 직업대로 정말 땀 흘리면서 내가 떡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 뜻이에요 아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잖아요 너 이제 네 이마에 땀이 흐리도록 네가 수고해야 네가 먹을 것을 먹고 네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내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 일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이것이 내가 얻은 게 아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캄캄한 그런 어두운 인생을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추어 두시는 등불과 같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떡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떡이 없어도 살 수 있게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무엇으로 먹이셨다고 말씀합니까? 만나로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만나 그런데 이 만나가 뭐냐는 것이죠 이 만나가 뭐냐 이 만나는 신비한 양식이에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여기 말씀처럼 전혀 알지 못해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만나를 본 적도 없어 알도 못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냥 처음 본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신비한 양식이에요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에 만나를 맘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비한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신 그 목적도 뭐냐 너희가 떡으로만 살지 말고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1 플러스 1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볼 때는 그것이 천이 되고 만이 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 떡으로만 살지 말고 떡만 의지하지 말고 떡 없으면 너희가 죽을 줄로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전능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야 합니다 떡 없이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케 하신다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떡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그저 황무지와 같은 것이에요 불모지라고 말해요 불모지란 말이에요 씨를 뿌릴 수도 없어요 비가 와야 씨를 뿌리죠 1년 내 비가 안 오는 곳이 광야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씨를 뿌려봐야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곡식이 자랄 수도 없고 곡식을 거둘 수도 없는 광야에서 무스떡이 나와요 정말 떡 한 덩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곡식 한 톨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것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실이 애써서 출애굽 시켜 놓으셔가지고 그 죽음의 땅으로 왜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보내시냐 그 끌고 들어가시냐 그 말이에요 제가 떡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떡 없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죽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넘도록 안 죽었어요 4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연단하시는데 다 죽었어요 하나도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불순정으로 이제 1세대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출애 내시려고 그냥 모래 속에 다 묻으셨지만 뭐 떡 못 먹어서 죽은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땅에서 너희들이 나오는 것은 없지만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오는 것은 없지만 너희가 농사를 지었지는 못했지만 곡식을 추수하지는 못했지만 너희가 수거하지 않는 떡을 내가 얻게 하겠다 너희가 농사하지 않은 곡식을 내가 얻게 하겠다 이 광야의 반석에서 내가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해서 너희 실컷 마시게 하겠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내가 만나와 매출하기 때를 보내서 너희 고기 시컷 먹이겠다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셔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올 때 식량을 다 챙겼어요 밀가도 챙기고 뭣도 챙기고 그래 한 달치를 챙겨왔어요 한 달치를 그래서 정월 15일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한 달 만에 한 달 먹으니까 다 떨어져서 그 수가 한 달 먹으더니요 한 달 먹은 것도 용하죠 그 다음부터 31일째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를 이곳에 왜 광야에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그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어쨌다 막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불신앙이죠 불순정이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만나를 먹여줬습니다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떡으로만 살 것 같지 떡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만나가 쌓이는데 이게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 나가보면 그냥 수북이 쌓여있는 거예요 수북이 그 200만이 하루 종일 거둬도 떨어지지 않을 그런 양이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루도 안 그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어디서 그 많은 메추라기 때를 다 불러오셨는지 그 한 달을 먹었다고 한 달을 쌓아놓고 그 메추라기 고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목말라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추위에 떨게 내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헐벗게 안으셨습니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낮에는 더 뜨거운 태양볕 다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또 그 추위에서 불기둥으로 다 데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떡에만 목매지 마시라 우리는 떡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았듯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떡으로만 만족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신비한 양식 하늘의 맛나 같은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먹고 사라지는 그 맛나만 먹었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하늘의 양식이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만나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떡이 떨어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내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가정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 자녀도 다 하나님 맡깁니다 내 일토와 내 사업도 다 하나님 맡깁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정말 놀라운 은혜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볼 때 말씀의 기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기갈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거절해요 영적 기갈의 시대를 살았다면 그 당시에 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가 북이스라엘로 보면은 여로보암 이세 왕이 통치하듯 시대인데 가장 그 나라가 부강한 때였다고 그래요 무역도 잘하고 국방력도 가장 부강하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함 속에 빈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영적인 기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같지 않습니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우리는 지금 마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의 홍수 속에 TV를 트나 핸드폰을 트나 라디오를 트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다 어떤 사람들은 막 유튜브 틀어놓고 혼자 예배 드린다고 그러네 그럼 안 돼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그게 참 예배지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의 교회 풍토가 완전히 배려버렸어요 배려버렸다고요 믿음들이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등산가방 짊어지고 라디오 틀어놓고 산 올라가면서 그거 기독교 방송 듣는 게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상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말씀의 기갈로 헐떡이고 말 것이다 말씀의 기갈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막 외우셔야 돼요 말씀을 막 외우셔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암송 선교회도 있어요 말씀 암송 선교회 말씀을 막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통으로 외워요 Word by Heart라는 선교회가 있는데 예수 전도단에서 이렇게 나온 선교회인데 장호원에다가 막 이만 센터 지어놓고 사람들 막 모아서 말씀 암송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소록도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사역을 간 적이 있어요 소록도 교회는요 10시만 되면 성도들이 교회로 와요 소록도 교회가 그때는 7개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뚫돌고 지금 몇 개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냥 뭐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부터 앉으셔가지고 자동적으로 말씀을 외워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어요 말씀을 너무 안 읽어 말씀을 너무 못 외워 내가 정말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말씀이 툭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될 거 그게 내 힘이 되고 그게 내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의 말씀이 충만해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또 떡으로만 안 살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